한 가지를 난 또 이제 그거 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서울역이나 대전역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봄철 여름철 되면요 그 비둘기가 다 있어 댁에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요 비둘기 밥 먹는 거 구경하고 있어 아니 내가 밥 먹는 걸 비둘기가 구경해야지 그거 밥 먹는 걸 내가 구경해 내가 이렇게 도시를 청쇄보면 300공초 적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버려놓은 건 아니잖아 그래놓고 뭐 교인이 어땠다고 어땠다고 아우 진짜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몰라 진짜 아우씨 진짜 담배는요 95%가 폐암의 원인이고요 담배 안 피우는 여자들 폐암 걸려놓는 76%가 신랑이 담배 피우는 남자하고 사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누라 폐암 걸리게 한 거야 당신 말이여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빨리 폐암 걸려 죽어 옆에 놔 장가 한 번 더 가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76%야 그게 70%야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언제 아냐 담배를 끊어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를 그때 아는 거야 인간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해는 해 내 백성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그 다음에 악 선악 악 그 다음에 추 이게 다 누구 역사예요 이거? 마귀 역사 진선미를 회복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를?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멸망의 길을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뭐하고 이리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회계라고 그래 회계 이렇게 내려가는 걸 뭐라고 그러고? 타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회계하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은 놔둔 채 자기가 만든 인간을 지옥 보내는 그런 신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 내가 잘못 살았네요? 회계해야 되겠네요? 내 삶의 반성과 회계는 아니 그건 꼭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웃긴 놈이 있더라고 유리창을 막 깨놓고는 선생님 너희들 새끼 왜 유리창 깨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래 하지 않아? 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웃기는 놈이 되고요 아니 그러면 다리 확 분질해 놓고 왜 분질해?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와 그렇게 하면 되냐 이 자식아? 이런 잘못된 사고가 아니 팔 분질해 놓고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고예요? 그게? 그게 사고냐고 그걸 정신나간 사람 아니요? 아니 눈알 팍 빼고 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놈아 이게 뭐 말 같은 소리 이 세상이요 이 생각이요 이게 진짜 엉망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올려주는 유일한 기관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야 그래서 에덴을 그 에덴의 행복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마귀한테 그림에 넘어가가지고 타락해서 추하고 악하고 거짓 살다가 지옥 갈 마귀가 지옥 가야 할 그 지옥을 인간은 천국 가야 할 그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또 다시 누가 오셨어?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어디요? 저 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어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아는 거예요? 난 참 하여튼 시험을 봐야 된다니까 저 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어디요? 마구까냐?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곳이고 최초로 교회가 시작된 곳 에덴 동산? 무슨 에덴 동산여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아이고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할게 마가의 다락방이지 마가의 다락방 어디? 마가의 다락방 그렇지 왜 최초의 교회지? 그렇지 거기에 뭐가 임해서? 그렇지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범주연 인간 구원하려고 성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세상에 인간 다 같은 게 뭐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사무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셨으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그게 맘에나 되냐 이 자수가 영화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화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영화를 만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해야 되겠네 내가 보니까 그치? 물론 돈 벌려고 하지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 돈 벌지 물론 영화를 만든 사람이 돈 벌려고 만들지 또? 그러면 돈만 벌려고 만들어? 네? 영화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절대 밖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면이고 감동을 주려고 그러지요 국민에게 뭐를? 감동과 계몽과 어떤 메시지를 그 영화 속에 실어서 보낸단 말이요 그 가운데 요 근래 우리나라를 좀 굉장히 감동 준 영화 가운데 하나가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그건 보셨어? 네 한국 영화니까 봤고만 또 그 국가대표라는 영화에 감동 집디다 진짜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 그거 봅니까?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도저히 아들을 엄마 형편이 키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버려졌는데 이 애가 입양을 해가지고 스키 선수가 돼가지고 한국을 왔는데 이제 엄마를 찾으려고 온 거야 엄마를 찾으려고 근데 이 엄마가 근데 이 엄마가 나타날 수가 없어 왜? 뭔가 자리를 잡고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그럼 하나 또 물어봅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렇게 키울 바에는 차라리 좋은 부모에게 주어서 그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게 더 낫다 전자가 나 전자가 나 후자가 나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전자가 낫다 손 내리시고 후자가 낫다 그래서 이게 의견이 이게 나누는 거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훌륭하게 키우지도 못할 바에 아니 먹이지도 못할 바에 차라리 낫기는 내가 낫지만 좋은 엄마 만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네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엄마로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엄마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아이고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해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어허 자식을 버리면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그 묘하게 이게 묘하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찾으려고 왔는데 엄마가 파출부를 하고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 물론 영화는 좀 뭐 좀 이렇게 감동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국가대표 대사 금메달을 사가지고 암밭을 사가지고 엄마 데리러 갈게 막 그러는 거야 좋은 환경이었다면 왜 인생이 그렇게 복잡했겠는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엄마가 택한 그 당시 엄마 수준으로는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 그러기에는 그러기에는 평생을 평생을 자식을 버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잘잘못을 상관없이 그 엄마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엄마의 잘잘못을 덮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이 좋은 거야 결국 엄마가 나쁜 건 아니잖아 자식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도 엄마를 뭐한다면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다 통해 하나님의 인간을 지옥 보낸다 이렇게만 들이다 대지 말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을 배설해주고 우리가 잘못해서 마귀와 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두 번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려고는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성부성자 성령 사무위치 하나님이 다동원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지 아멘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큰소리 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만들겠냐 도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아무 그릇을 만들듯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를 임의대로 못 만들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접근해온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이야 솔직히 하나님이 불쌍이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건 잘한 것 같아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 건 잘한 것 같아 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단독으로 지혈을 봤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인생을 들여봤어 옥합을 깨봤어 맨 하나님한테 빼먹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보고 달라고만 했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사랑을 피우는 게 뭐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실수를 다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내가 실수했냐 하나님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뭐냐 내가 실수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실수지 나 같은 걸 왜 사랑해요 아브라함은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그러나 나를 사랑한 게 실수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실수가 아니다 그래 나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여지까지는 예수를 잘 못 믿었어도 이제 앞으로는 잘 믿을 모양이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의 빛을 내가 많이 갚으는 모양이구나 나는 그렇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예수를 더 잘 믿을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앞으로 더 잘 믿든 네가 앞으로 더 못 믿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실수가 아닌 것은 사랑은 조건이 아니니라 네가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못 온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을 안 하고 네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손해가 아니고 네가 앞으로 예수를 못 믿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손해가 아니라 사랑은 잘 하고 못 하고 잘 믿고 못 믿고 그건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 말이오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다 같은 거 하나 구원하려고 성부 하나님은 에덴 농산을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내가 잘했으면 이리 사다 하지 이렇게 근데 내가 마귀한테 폭 빠져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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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생기니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님 이 마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니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는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땅의 유일한 교회 시청이 그걸 해내냐 동사무소가 그걸 해내냐 경찰서가 그걸 해내냐 깜빵이 그걸 해내냐 오직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야 그러니까 마귀적 사고로 교회를 바라보면 저것들은 무엇다고 저렇게 교회당만 크게 짓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교회를 본다면 그래 그래서 제대로 아는 목사님은 형무소 10개 질라 말고 교회 하나 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무소 지어서 형무소 오는 사람이 없어집니까 형무소 자꾸 쳐봐야 형무소만 더 부흥되지 교회를 지어서 사람을 변화시켜 놔야 형무소에 사람이 없어지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묻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요 딱 뭐가 있어야 교회다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야 성령님이 그래서 마가의 나락방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해서 성령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교회라고 안하잖아 왜 거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교회라고 안하고 교회당이라고 는 말을 해도 교회라고는 묻어놓은 거예요 교회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성도인데 그러면 여기 있으면 다 교회냐 아니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야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은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바울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님하고 달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 성령이 뭐래요 아니 요한이 뭐라고 돼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나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를 여러분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나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세례를 줄 거라 하지 않은 그 세례 그 침례를 받았냐 그 말이다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무슨 세례 무슨 침례 받아요 요한의 물 세례 물 침례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것처럼 뭘 해서 안수를 해서 성도들이 뭘 받게 해야 돼 그렇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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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처럼 안수하다가 성령을 받게 하든지 어떻게든지 성도는 뭘 받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사명 아니냐 그런데 그 기능이 없어져가는 자꾸 안수도 없어져가고 성령도 없어져가고 방언도 없어져가고 모르겠어요 하는데도 있지만 점점 그게 없어져가는 것 왜 그게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그냥 교회면 교회인 줄 알아 아니요 교회 안에 심각한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찌뿌리는 비율을 가르칠 때 종들이 알곡을 뿌렸어요 뭘 뿌려 알곡 그래서 자라서 보는데 그 옆에 뭐가 자라 가라지가 어메 우리가 분명히 밭에다 뭘 뿌렸는데 알곡을 뿌렸는데 뭐가 자라나이다 가라지가 그러니까 확 가서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뭐 뽑는다 그러니까 가라지고 알곡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표가 표가 안 나 그러니까 놔둬라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자 그러면 그 비율을 여기다 드리다 대면 지금 이 자리에 뭐도 있고 알곡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뭐도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쭉 얘기해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거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디아 빌라델디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가 나와요 잘 들어봐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굉장한 빗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곱 교회가 그 빗박 속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칭찬되는 교회는 두 교회 어디하고 어디요 빌라델디아하고 그렇지 서머나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있어 그지 빌라델디아 교회도 있어 그러나 교회 이름을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칭찬과 책만을 겸해들은 교회가 네 교회예요 에베소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다른 건 하나 또 그 진탕 혼나기만 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야 자 그럼 보세요 그 빗박 속에서 세워진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아시아 일곱 교회가 온전히 칭찬들은 교회 두 개 칭찬과 책만 네 개 다른 건 하나 또 칭찬 혼나기만 한 게 한 개 그렇다면 요즘같이 헬렐레한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 일곱 개를 뽑아 놓으면 온전히 칭찬 듣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 그걸 교회라고 하지 말고 일곱 사람을 딱 뽑아 놨을 때 온전히 칭찬 듣는 교회는 몇이나 있을까 이거를 시차를 조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2장 9절 2장 9절은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그치 저 서머나 교회에 시작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아이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안에 뭐가 있어 사단에 회가 있다 이거야 이 회 그 칭찬 듣는 서머나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사탄의 회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칭 뭐라고 얘기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내면으로는 뭐다 사탄의 회다 하하 뭐 안에 교회 안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 다음에 2장 24절 2장 24절은 무슨 교회예요 두아디라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아 그러니까 사단도 뭐가 있다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 그 다음에 3장 9절 3장 9절은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고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으로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만 거기도 뭐가 있어 사단에 사단에 뭐가 있어 회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 뭘 한다 거짓말 그럼 보세요 내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뽑아봐도 아시아의 이 엄청난 7교회 속에도 사단이 둥지 들은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 지금 4교회가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글자대로만 해도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이 둥지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바로 그 얘기를 바로 이게 에덴 동산부터 이놈이 그냥 여기서부터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놈이 심판 때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폭이 점점 격렬해지고 강해지는데 그런데 이제는 마비란 놈이 누구까지도 이거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도둑놈이 왔어요 안 온 게 아니요 와도 그러면 갔어요 뭐 한다 하고 안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그러면 가줬어 매너가 있어 도둑놈이 그런데 요즘 도둑은요 자면 깨워 일어나봐 일어나 도둑놈이 세졌어요 옛날에는 갔는데 요새는 자는 걸 깨워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한 놈은 지키고 한 놈은 빼간다니까 자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또 옛날에는요 경찰이 오면 도둑은 다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요 지금은요 경찰도 찔러버려 그래서 내가 요새 느끼는 것인데 꼭 그런지 몰라도 신고를 허면요 한참 있다가 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해하면 다 간뒤에 오는 것 같아요 왜 경찰도 못 해먹어 왜 막 찔러 쏴서 경찰이 가면 그놈이 도망을 가둬야 어떻게 가서 잡는데 막 경찰이고 보고 찔러버려 그놈은 찔리기 전에 쏴버려야 되는데 쏘면 또 뭐라 부려 지팡이가 사람을 그렇지 뭐 민주의 지팡이가 사람을 죽였네 어쩌네 아유 아유 진짜 요새 이제 또 뭐요 사형 우리나라가 사형 원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 제도를 뭐 하자 폐지하자 나도 좋게 생각해 목사니까 사형은 안되지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여 지금 살인자지 이 사람을 뭐하지 말자 이거여 죽이지 말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여 사형 수혜는 인권이 있고 이 사람은 인권이 없냐 그러면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래도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치 이제 네가 이 사람 살려놓으면 이제 얘 죽이면 안 돼 살려놨으니까 아니요 이게 법이라는 게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당헌 사람만 불리여도 말 잘 보세요 이 법을 이게요 당헌 사람만 불리해 이게 그러니까 얘는 좋은 사람이야 얘는 그냥 죽었어 이놈은 나쁜 놈이야 이놈을 살리자는 거여 그러면 얘는 부활시켜야지 너가 좋은 놈을 살리면 그러면 이놈은 이미 죽었으니까 끝내고 이거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봐요 너에게 마음을 주는 인권을 저 사람에게도 네가 줘야 된다 이거지 왜 너는 인권의 혜택을 받고 너는 인권을 남용하냐 이거지 이 법의 형평이 희한하다리에 희한해 이게 잘 보세요 이 객관성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요 세상이 엉망이야 세상이 이거 엉망이야 이거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이 이거 너 같은 놈도 살리자고 법은 허는데 잘못 안 됐네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은 왜 죽이냐 이 놈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오늘날 교회 당 안에 사단의 위가 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속에서도 다 둥지 틀고 있었다면 왜 없겠냐 그 얘기죠 자 그럼 추적에 올라가 볼게요 예수님 제자 속에도 사단의 위가 있었어 그게 누구요 가론 유다야 그러면 유다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직분이 뭐예요 유다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 목사야 목사 열두 제자는 요즘으로 치면은 네벨이 누구하고 같아요 아 목사 속에도 뭐가 있구나 사단의 위가 있구나 특히 거북에도 사실이잖아 있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쪽 진선미를 이룬 목사를 대표적으로 베드로라고 해봐 그러면 이쪽 추악 거짓은 가론 유다지 그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가론 유다는 완전히 물론 노래 속에 하여튼 인생의 해답은 노래 속에 다 있어요 답 없으면 노래를 자꾸 불러봐 꼬부랑 할머니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이런 노래는 있어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런 노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꼬부라진 것이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그렇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그러면 이게 몇 년이요 그렇죠 이거를 요즘으로 가져와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렸어도 어디를 다녔다 이거예요 회당을 다녔다 이거예요 회당을 그러면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3년쯤 됐을 때 이거 뭐 줘야 돼 이거 집사 줘야지 이거 집사 줘야 돼 집사를 왜 줘야 되냐 잘 들으세요 성령의 사람은 주건 안 주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본인이 뭘 하니까 소화를 하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은 말이요 돈 안 내면 집사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 꼭 말을 그렇게 그 말이 추하잖아 그게 그게 인격적인 말이 아니잖아 설령 목사님이 실수로 집사에서 빠뜨렸다 할지라도 부족하니까 그렇지 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뭐 할 줄 없어요 우리는 돈 안 내면 꼭 말을 곱다위로 해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추가로 줘 왜 씹히는 것보다 낫잖아 그냥 집사 하나 그러면 이르마야 이게 무슨 집사여 이거 무슨 잡사여 귀신들린 집사지 이걸 귀신들린 집사라고 그래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한 7년째 이거 뭐 줘야 돼 이거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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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돼 이거 줘야 돼 왜 안 주면요 저는 집사도 과분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데 아름답잖아 말이 집사도 과분해요 아이고 뭐 건축험도만 했더니 뭐 우리는 내 이름만 뺏더라고 꼭 말을 그렇게 추하잖아 말이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줘 버려 어차피 권사 하나 더 준다고 그게 이게 무슨 권사 귀신들린 권사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한 15년쯤 되면 문제가 이거 장로 줘야 돼 장로 이거 장로 줘야 돼 왜 안 주면 교인들 데리고 나간다는 얘기 절대 장로 안 줘서 나갔다고는 아니에요 왜 그것도 본인이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뭔 트집만 바래 갖고 생겼다 하면 그냥 거기다 던태기로 화살을 쏴버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 나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건 또 목사님을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나가도 안 좋고 쫓겨놔도 안 좋으니까 줘버려 줘버려 그냥 줘버려 줘버려 그럼 이게 뭔 장르요 귀신들린 장르지 물론 내 말도 있지만 다 나는 지금 뭐를 계속 읽어주면서 얘기했어 내가 성경을 그러면 이제 저놈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가려야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션창코 배빵 갖고 내가 나눠볼게 가로뉴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를 딱 보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주여 주여 근데 가로뉴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죠 선생이요 라삐요 오늘날 예수님을 주여로 고백하지 않는 목사 교인들이 수두르고 다닐 무슨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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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받은 사람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하자는 예수를 주시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로뉴다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회개가 되었을 것이고 그 기도로 악한 귀신이 떠났을 것이고 그러면 변화됐을 거야 한 번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뭐를 안 하면서 다녀? 기도를 아니야 기도를 기도를 아니야 세 번째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가로뉴다가 두고 전도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왜? 안 할 수밖에 없지 지 새끼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을 리가 없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게 다 누구 편이요? 지 편이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 편에 갖다 놓을 리가 없지 여기 있는 걸 빼서 저쪽으로 보내야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10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뒤돌아보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30, 60, 100명은 있어야 내가 옥토라는 증거다 그런데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옥토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런데 없는 건 그만두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그만둔 사람이 수두룩혀 이거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옥토라는 거는 말로 말하지 말고 알곡이라는 거 말하지 말고 뭘로 말해라? 열매로 말해 열매로 열매, 그것도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로 그 다음에 가룬유다는 한 번도 귀신을 쫓은 적이 없어 쫓을 수가 없지 그치? 지가 지편을 쫓겼어 그치?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은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응응응응응응 그런데 가룬유다가 자른 것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 보족질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진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예요 가짜는 주를 죽여서 내가 득을 취해가는 거예요 거기서 딱 낳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로는 조절이 신경이 없어진 달콤